아 저는 왜 앵콜이 나오리라고는 앵콜의 첫 마른 앵콜 아이씨 왜 이럴 거지?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나면 제가 이제 ENFP가 되거든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단독 부모님 오시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춤을 추거든요 저희가 근데 춤 홍보 좀 했어요 그러나 자주는 안 한다는 거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느낌으로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앵콜이 후식으로 언젠가는 같이 부르고 감사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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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눈물같은 시간을 간 뒤에 떠내려가는 건 한밤에 주여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은 또 사랑 모아져 소중히 꾸준한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만나니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만나니 헤어진 곳은 이대로 다 같이 만나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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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다 심한 날이 하여진 모습 ba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